자, 조선 아시죠?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이전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우찌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재검색하셨습니까? 검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는 조금 우려했던 것이 조선이가 신상 공개는 됐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공개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는데 일단 저렇게 다 공개했어요. 오늘 오전 모습이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도 모자도 없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포숭줄에 묶인 채로 걸어 나왔고요. 지난 23일에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착용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세 명에게 중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인, 살인 미수 외에도 사기 절도 이런 혐의들도 더해졌습니다. 범행 당일에 흉기 두 개를 훔쳤고 또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택시요금 안낸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범행 동기 등까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너 계획범죄 인정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계획범죄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이걸 검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 피의자가 사실은 전날에는 살해 방법이라든지 살해 급소 같은 걸 검색을 했는데 범행 한 달 전에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기록이 경찰에서는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포터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했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그걸 검색한 걸 나오는데 알다시피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은 홍콩 쇼핑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0대 정신질환자가 아무도 모르는 안면이 없는 2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조 피의자가 검색을 해본 것이죠. 소장님,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선이가 진짜 홍콩 사건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실제 이번 범행에 많이 참고를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조선이 17번의 정가가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게 지금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묻지마 범죄를 계획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꼭 홍콩 묻지마 범죄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면서 마음을 굳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콩 묻지마 살인사건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한 면도 지금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사람이 많은 상가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 범행정의 흉기를 구했다는 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색한 게 드러났습니다. 정신병원, 정신병원과 관련된 키워드였는데, 결국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심신 상실, 향후 재판에서 이런 것도 미친 척 연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심신 미약, 심신 상실. 형이 감경되거나 심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인데, 지금 6월 달부터 포털에 검색했던 것 중에 지금 말했던 홍콩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 비용, 정신병원 탈출, 이런 것들을 지금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경찰이 포렌식을 하거나 들여다본다는 걸 알았다면, 혹시나 심신 미약의 가능성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게, 2013년 이후로 본인이 우울증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신병원에 진료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을 검색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 미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예전에 리처드 기어가 출연했던 영화 프라이멀 피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살인자가 정신 이상 환자를 연기합니다. 정말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무죄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리처드 기어가 변호사였는데, 이 무죄 판결 이후에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이 살인자에 대해서. 그 앞에서 웃으면서 자신의 정체, 나 정신 말짱하지롱 하면서, 그러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이가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이걸 뒷받침하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이 털어놓은 얘기인데, 잠깐 듣고 가시죠. 형,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 저 1, 2년 동안 못 볼 것 같다. 교도소 들어갈 것 같다고. 커피 마시면서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고. 법 없었으면 사람 많이 죽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인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싶어서 장난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나서 본인도 그냥 흘려들인 게 너무 안타깝다, 후회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누군가를 해치겠다, 아니면 나 자신을 해치겠다, 이런 말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말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웬만하면 다 비밀보장을 하지만, 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또는 누울에게 생명을 해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비밀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사실은 계획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누군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미리 좀 손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잖아요. 나 앞으로 1, 2년 정도 못 볼 것 같아, 나를. 이거는 1, 2년 안에 본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이 사람이 17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인이 되고 범한 범죄는 3개밖에 안 돼요. 3범입니다. 나머지 14개는 대부분 소년에 있을 때, 소년부 송치받았던, 우리가 말했던 속법소년, 아니면 소년부에서 받는 소년원 가는,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당국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전력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이 됐을 때 일면식 없는 손님하고 종업원 폭행해서 집행위를 받은 적도 있고요. 보험 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처벌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법 시스템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몇 년을 살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되고. 본인이 1년, 2년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큰 범행을 저질렀 것이다. 라고 예측적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또 이전에 17번의 범죄 정가가 있다면 충분히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사진 중에 약간 좀 제대로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가린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조선이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그런 정말 참혹한 짓을 한 거예요. 이 기자, 지금 신림역 인근의 범행 현장. 지금 국화꽃이 놓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와중에 정말 천인 공로할 짓이 또 벌어졌어요. 추모객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국화꽃도 올리고 술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체불명의 과일 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국화꽃을 놓는 와중에 박스가 하나 놓여 있죠. 여기에 성금함, 유족 전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여기에 실제로 천 원짜리 지폐, 동전 이런 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객들이 와서 성금함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을 전한 걸로 보이는데 이 모금함, 가짜입니다. 가짜 모금함이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한 60대 남성이 무단으로 논 걸로 밝혀졌고요. 돈이 모이면 챙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유족들도 오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이 상자를 치웠는데 이렇게 강제로 치우니까 또다시 상자를 갖다 놨다면서 붕괴했습니다. 팀장님, 저게 진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덜 보려고 하고 또 추모 포스터 2까지 해서놨다고 하는데 경찰의 휴대전에서 현장에서 모금함을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더니 그때서야 남성이 상자를 들고 자리를 떴는데요.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아마 소정의 성금도 편출했을 뿐만 아니라 추모 공간을 방번해가지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지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모 공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처벌을 받으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